어디 숨었지? 예쁜 언니다 예쁜 언니! 왜 이제 왔어요 왜? 네 순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네 순이는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잘 지냈어요 현수는요? 우리 현수도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참 나 윤호 봤어요 우리 윤호를요? 네 TV에 윤호가 나왔어요 아차차 현수가 윤호 제사도 지내준대요 윤호 좋아하는 것도 잔뜩 차려준대요 제사? 그래 이제는 윤호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도 됐지 윤호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되게 좋아하겠죠? 네 우리 윤호 분명 좋아할 거예요 네 현수 어머님 저랑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우리 오늘 만난 거 비밀로 해요 비밀이요? 현수가 저 여기 온 걸 몰랐으면 해서요 저를 보면 현수가 또 미안해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아 예쁜 아님 마음 아픈 건 싫은데 그러니까 비밀 지켜줄 수 있죠?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